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을 느낄 만한 중책 그리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그걸 다 이제 끝내시고 자연위로 휙 돌아가서 아무것도 다가오지 않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매우 공허하기도 하고요. 또 1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 개혁이 다 완수되지 않은 걸 보면서 좀 마음 한켠이 답답하고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제 공허함과 분노가 이렇게 밀물 썰물로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순간순간이 좀 있었어요. 이 정도면 검찰개혁이 얼마나 완수가 된 겁니까? 수사권을 조정한다든지 또 공수처가 출발했다든지 하는 건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의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스스로 의식의 전환 또는 검찰 전체 조직 문화의 대전환 이게 필요한 건데요. 지금은 그것이 참 아쉽다 할 수 있어요. 징계를 추진하셨던 내용이고 또 직무 정지까지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표력 정지 가처분이라는 건 이제 임시의 처분인 것이고 그런 급박성이 있는지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본안은 이미 윤 전 총장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금 대선으로 직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대권 직행 이건 헌정사 초유의 일이고요. 또 징계 의견서에 담은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경고한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실체에 관한 심리에 대해서 저는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정치의 뜻이 있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분은 미리서부터 정치할 의사를 가지고 정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검찰권을 본인의 정치 준비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을 하고 또 검찰 조직 자체를 본인의 정치 준비를 위한 조직으로 만들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분이 어느 당에 들어가든지 그런 건 별 관심이 없고요. 단순히 이제 그런 민주주의 위기를 경각심을 가지고 또 검찰의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되느냐. 그건 바로 민주주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문제가 있을 때 일부 보도에서는 장관님의 당시 정책보좌관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전화로 이 부분을 물어봤다. 장관님한테도 보고가 됐을 거다. 이제 이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소설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간부에게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다 1인물 한 상태였죠. 그래서 그런 저의 보좌관이 거기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또 제가 특별히 각별히 신경 쓸 이유도 없고요. 대선 출마를 하시는 걸로 결심을 하신 건가요? 저를 뉴이체 초대해 주셔서 그걸 단독으로 하시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냥 촛불혁명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에 다 기가 끊겨 있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어떤 헌신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런 건 제가 또 안을 각오는 돼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앵커입니다. 뉴이처 잘 보셨나요? 더 많은 뉴스와 프로그램을 보고 싶으시면 화면 왼쪽을 누르셔서 YTN의 돌하쪼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뉴이처와 함께 알고리즘, 그 다음에 돌발 영상 YTN의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